안녕하세요 자그미터 정거입니다. 오늘은 시험 기간에도 할 수 있는 짧고 굵은 상체 운동 루틴 바로 들어갈게요. 갑시다. 자 여러분 이제 운동을 시작할 건데 오늘 운동할 때 살 사용할 방법은 슈퍼 세트와 컴파운드 세트에요. 세트를 채워야 되지만 이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슈퍼 세트는 반대되는 근육 예를 들어 2두 3두 아니면 등 가슴 아니면 대퇴 4두 대퇴 2두 이렇게 반대되는 근육분을 쉬는 시간 없이 수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세트는 같은 부위를 다른 운동을 통해서 쉬는 시간 없이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쉬는 시간을 줄이고 강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세트마다 집중할 수,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시험 기간이고 세트는 어떻게 채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슈퍼 세트와 컴파운드 세트를 사용해서 오늘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벤치프레스 하고 피바로우를 가슴 등 슈퍼 세트를 진행할 거예요. 4세트 할 거고 무게는 한 1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티바 로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많아서 오늘은 티바 로우를 대신해 테이블 로우를 할 거예요 그립은 이거 디오브 디오브라는 1인 운동기구 제조업체인데 대표님께서 예전에 원판으로 티바 로우 하시는 걸 보고 이걸 보내주셨어요 이걸 사용해서 테이블 로우를 해보겠습니다 운동은 등 운동, 테이블 로우, 바벨로우, 덤벨로우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조금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거 정하셔서 운동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로우 한번 볼게요 다음은 어깨운동을 할 건데 어깨운동은 덤벨 숄더 프레스랑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에서 컴파운드 세트로 같은 부위를 다른 운동 두 개를 이제 순위 시간 없이 진행하면서 강도 높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를 를 블라 브라멘 브라멘 We'd go out, we were so loud, we were so proud, we had no doubts Weekends, weekdays, we'd spend our own way We were careless, we were fearless, we were reckless, time was precious 근데 이제 가슴등, 어깨 끝나고 마지막 활운동 슈퍼세트로 하고 마무리할게요 활운동은 라인트라이스 픽스테이션 하고 바베클로 할 건데 코스 타기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두 개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nah closeate 이제 기린 놀스 자 이렇게 오늘 운동 끝났고 시험 기간에 대학생분들 아니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슈퍼 세트 컴파운드 세트 사용해서 운동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시간은 줄어들고 그만큼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끝났고 이제 공부하러 갈 거고요 구독자 1000명을 제가 틀렸어요 근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막 이벤트도 하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올리고 있고 다음 수요일 내로는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 좋아요도 서시고 그러면 대학생들 시험 모두 파이팅이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뜨끈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